Q. 돈까스 팔 것 같은 경향식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돈까스 팔 것 같은 경향식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알기달기하고 데이트하러 가고 싶은. 그럼 여기 돈까스는 수재로 시작하신 거예요? 수재돈까스예요 다? 저 돈까스야? 돈까스로 그릇받는 거야? 형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크레이지 돈까스. 미친돈까스. 아 돈파스. 저 소스 넘치는 거 봐. 간식료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면발 봐. 넓은 면이 됐고. 우와. 우와. 보드 색깔이다. 이거 뭐야? 기준이 대박이다. 기준이 장난 아닌데?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그럼 소스가 되게 많이 묻어가지고. 맞아. 아 진짜 이집. 이주얼 플레이지. 맞어. 나 너무 좋아해. 새우 엄청 커요. 새우가 완전 통실통실. 약간 감바스 느낌도 난다. 감바스.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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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케이 너. 정리하고. 아니 진짜 화장실 쏟아지는 것 같아. 동가스로 뒤집은 거구나.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혹시 반으로 가르면 밥이 있겠어? 아아아아아아악. 아. 안에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어떻게 저런. 끝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어떤 수프예요? 단호박 크림 수프인데 저희가 단호박을 생단호박으로 끓여서 그리고 좀 고샤 맛이 있어요 음! 달달하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핫초코 핫초코처럼 달달해 애기가 먹으면 되겠다, 진짜 근데 이유식 같다 여러분, 여기서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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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뱅 뱅 power 뱅 미술작품 같아요 리어주 요새 ep 면이 납작해 납작면이네 납작면이다 진짜 그냥 저절로 나오네 크레이지 크레이지 면이 굵으면 원래 오히려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곤충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오케이 아미는 파스타 먹는데 어쩜 저렇게 비빔국수 먹지 애 좀 휘휘해가지고 아 애 좀 휘휘해 휘휘해 되게 꾸덕꾸덕하다 꾸덕꾸덕 음 와 크림 진짜 맛있는데 알리 올리 납작만으로 하려면 진짜 요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 왜냐면 이 오일이 잘 묻어나야 되거든 뜨거울 때 나는 한 입을? 음 envi 짱 명칠맛 진짜 대박 맛있어? 어 면이 납작한데 면 맛이 안 나고 오일이 제대로 뱄어 면이 굵으면 원래 오히려 안 배는 데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돈까스로 한번 먹어볼까? 돈까스 위에 자 쏘영이 지금 숟가락에 돈까스 올리고 파스타를 올렸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야죠 새우 진짜 탱글하겠다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프다 돈까스가 하나도 안 느끼해 아라비아따 돈까스 3개 나옵니다 오 이거는 해산물이 들어있네? 오 오징어랑 오 엄청난데? 와 진짜 해산물 많이 들어갔다 그치? 안에 오징어도 되게 많고 오징어 새우 오 여기도 새우가 엄청 큰 거 들어가네 오 오징어에다가 돌 좀 말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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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해물찜 맛 인정? 해장파스타 그런 거네 그치? 되게 칼칼해 이거 맵다 어른들이 좋아하겠다 원래 아라비아타가 매운 건 아는데 이거 확실히 좀 매운데? 난 내 스타일 우리가 추가 주문한 거구나 자, 아마트리치아나 로제 돈파스 3개 나왔습니다 저게 토마토랑 크림이 섞여서 훨씬 더 풍부한 맛일 것 같아요 와 소영이가 춤을 춰 소영이가 춤을 추게 하는 맛 약간 보드라는 느낌에 내 품함은 없어 대신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지? 와, 부드럽다 엄청 맛있다 내가 우선 4개 튀길게 러시아 해물찜 와아! 뒤집었어! 뒤집었어! 세상에!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대왕 미트볼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지금. 자 고객님 나왔습니다. 네. 와 비주얼 진짜 예쁘다. 대박! Beautiful вал윈 10도 10도 아 천천히 verschill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감사합니다. Die Dude 천천히 분 아 버름 선수 빠릅니다. 스타트 볼 좀 빨라요.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자, 쏟아지지 않는데요. 아, 우리 쏟아 선수도 그냥 밥만 펬네요. 교복이. 음. 양념 죄송해요.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 와. 와, 새우봐. 대박. 진짜 크다. 우와. 새우 진짜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해? 응. 우와. 나도 여기다가 아예 밥까지 넣어서 이렇게. 뚜껑. 뚜껑에 쌌어요. 어머. 저거 밥벙어 아니에요? 정말 저 비만 2천 원짜리를 밥벙어를 만들어요. 돈가스에다가 밥을 좀 넣어서 아예 깔조네 스타일로 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접어서. 밥. 자, 저거. 고으. 고으. 우리 밥만리 선수는 장마. 5.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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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5번. 4. 5번. 비프커리 돈케이노 말씀드린 순간 비프커리 돈케이노 나왔습니다 먹기 편한데 이렇게 들고 먹으니까?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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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편한데 바구니처럼? 크림빵 아닌가요 지금 저거? 아 여기 지금 한국 아니야? 여기 지금 민도야 가방 뭐 보겠어 한국뿐 아니야 여기 지금 한국 아니야? 어 둘둘 말았어요 야 반말이 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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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수영 파스타 면치기 제대로 나온다 포크로 먹으니까 음 맛있어 아니 수다 선수 왜 저렇게 아니 보스 아니 비빔국수지 저게 막 그냥 상추 넣고 비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터지겠다 맛있어? 응 하나씩 놔둘 네 어 처음으로 왜 공개했어 이제 배부르니까 도구 사용하네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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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 좀 갈라볼까 미쳤다 비주얼 그니까 비주얼 미쳤어 아 아 처음에 이제 배고파서 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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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